아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폴가이즈라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시작했네요 일단 해볼게요 아 이게 약간 다 같이 출발해서 뭐 1등 가는 테일즈런너 같은 게임인 것만 아는데 뭐 조작이 그렇게 안 어려우면 나 솔직히 나 테일즈런너 좀 했거든?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왜 접속자 줄었어? 뭐야 점점 쭈는데 왜 다 나가? 같이 하자 너만 오면 고 다시 돌려야 된다고요? 안 해 뭐냐 다시 해볼게요 소문났나? 아 있다고? 아 제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고요 아니요 57 56 또 떨어져 뭔데 이게 아 다 그래요? 뭐야 아 아 한 명만 나가지마 아무도 나가지마 진짜 리얼 니만 오면 곤대 진짜 리얼로 나가지마 제발 친구 버려? 접속자 버려? 뭐야 이거 게임이래 이게 뭔데? 이게 무슨 게임이? 매칭 성공하는 게 게임이라고요? 뭐 이딴 게임이다 했어 뭐야? 됐다 장애물을 통화하고 결승전에 도달하라 오케이 3 2 1 빼 비켜 비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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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잘해 한 큐에 그렇지 여기 들어가고 비켜 비켜 이 정도면 아 제발 저기요 안 돼! 간다! 이 정도면 상위권이야 이 정도면 점프 점프 뒤에서 민다 고마워요 45명 중에 44등인 것 같은데 나? 이게 바로 나 우정인이다 솔직히 뒤에서 밀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일단 이긴 거죠 진 거랑 이긴 걸로 치면 이긴 거죠 아니 이거 45명 안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차피? 아 이거 좀 재밌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맛만 봤어 나 진짜 맛본 것도 아니고 혀만 살짝 갖다 댔는데 이거 뭐예요? DLC를 구매해야 된다고요? 이딴 게임이 다 있어? 여기까지 무료 체험인가? 아니 나 이만 냈는데? 왜 자꾸 58명이냐고 써보가 이상한가 봐 너랑 너만 오면 돼 두 명만 오면 돼 아 거기 쟤까지 그리고 저기 너랑 네 동생이랑 네 가족들 다 불러 아 뭐냐고 이거 정보 똥게민 것 같아요 리뷰 써야겠어요 별표 하나 주고 뭐라 해야겠어 그게 게임이냐? 어? 로딩하는 시간이 더 걸렸어? 난 게임 한 판 하고 지금 20번째 휴만 잡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넌 넌 넌 날 기만했어 플레이어 한번 걸어? 블랙 컨슈머가 뭔지 보여줘 발을 하는데 저만 안 된다고요? 쭈욱 탕게요 발 꼽다가 스틱까지 다 꺼볼까 왜냐게 게임도 안 뜨네? 잉들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? 오늘 플레이 시간 26분인데 한 판밖에 못했어요 뭐 일단 게임이 다 있죠? 그래 나 이렇게 돌리고 있을게 됐겠지? 안 가야지, 폴라이즈 안 해야지 이거만 해야지 나 이거 먹어야지 관심 없어, 폴라이즈 안 해야지 잡혀도 안 하고 나가야지 아니야, 마음 한구석에 불순한 생각을 그냥 서 있어야지, 서 있다가 탈락해야지 좋아, 해보자 아 왜 하지마 왜 그래 갈게요 아, 나를 왜 맨 뒷줄이야 아, 누가 잡아야 자꾸 도망가, 피해, 피해 쟤 나만 따라온 거 같아 응, 니네는 못 오지 제발, 내 뒤에서 쫓아온다고요 아, 쟤네 뭐냐고요 끈질기다, 끈질겨 가라고 가라고, 야 가라고 응, 나 먼저 가 도망가, 도망가 도망가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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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콧물나 맞죠? 재능 있다니까 공을 뭐 가져오라고? 이렇게? 아니지 우리 팀으로 가져와야지 어머나 저 가져갈게요 이거는 저희 노란 팀 거예요 수고하세요 그렇지 굴려, 그쪽으로 아니지, 아니지 이쪽 아니지 어허 노란 쪽으로 해야지 오 어, 뭐야 나이 찍어놓은 거 아니라는가? 다음은 꼬리 잡기 어, 시간이 끝날 때 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? 오케이 그럼 일단 시작할 때는 좀 여유롭게 하세요 어차피 게임 끝날 때까지니까 어, 꼬리 생겼다 잠깐만 숨겨주세요 승효야 아 꼬리야 지켜라 쉿 쉿 쉿 님들 비밀 쉿 쉿 쉿 쉿 쉿 으악 15초 제발 아, 꼬리 주세요 아 아, 나 심장이 너무 찐다 아, 이거 어렵다 어 나 1등만 가면 안 가면가?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개시움머 어 뭐야 또 한 대 나 1등 해보고 싶어 나 안 할란다 아, 안 해 안 해 응 안 해 응 안 해 응 안 해 안 봐 응 안 해 안 해 아, 쉽네 이번 판은 그럼 왼쪽으로 가서 아, 오케이 최단 루트 지금 짰거든요 아 여긴 열리지 않는 그럼 문이 어딨지? 그럼 문이 왜 있지? 괜히 형 안아주세요 아 안 안아줄 거예요 안 안아줄 거예요 안아주세요 아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제발 열어주세요 빨리 와야 될 텐데 와야지 계속 저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아 점프를 아 왜 나 테즐 러너에서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제 진짜 갑니다 뭐야 맵 어려워보여 옛날 테러 맵 같애 아 젠장 아 처음부터 너무 가혹해 오 여러분들 잼나 다 껴있어 난리 났다 어 싸우지 마세요 아 저기요 여기도 좀 갑시다 저러가 저긴 망했어 아 뭐야 저기요 여기도 쫙 가봅시다 여기도 여기도 다시 돌아가 저기요 뭐지? 더러운 세상 이거 1등은 진짜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라운드가 조금 어려웠네 인정 첫 판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사실 저는 이거 첫 판으로 해주세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어? 인구는 쉽지 이제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게요 여기 일로 가세요 어휴 제가 침착하게 아 잘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 이 경단 같은 거에 자꾸 부딪히네 열받게 왜 안 열리냐고요 아 씨 큰일 났다 탈락하는 거 아니겠지? 이 티셔츠 저 가야 됩니다 제발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통과하자 아 손 아파 아 제발 나 이해 못 하겠어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떨어서 오는지 아 지금 서버 그거예요? 아 터져쓰겠어 뭐?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꺼야겠다 폴과이즈 안 되겠네 아 그럼 지금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되네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진짜 1등까지는 아니고 5라운드만 가보자 오늘은 안 되겠다 근데 이거 오늘 뭐 안 되는 날인가 bij아이 안녕하십니까